안녕하세요. 이 닭고기가 어째서 우리 집으로 왔는가 하면 제가 고마워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. 사랑하는 승부님이 꺼리신 닭욕구에 인삼욕구에 대추욕구에 열거는 열거는 다욕구에 끓였는데 우리 막내 동생 먹으라고 끓여준긴데 우리 막내 동생은 또 누나를 생각해서 누나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또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정말 가족의 큰 힘이 대단하네. 사랑하는 승부님 가까이 있어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이렇게 맛있게 힘내라고 삶욕구 대추욕구 닭을 푹 정성들어 고와갖고 막내 먹으라고 보냈는데 저희 집으로 왔어예. 죄송해요. 먹고 누구라도 먹고 힘낼게 사랑하는 엄마 이거 들고 온다고 욕봤어요. 아무쪼록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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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저를 아껴주시는 우리 유치인들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감사하고 눈물나네. 감사합니다. 잘 먹고 힘낼게. 저 삶 보이소. 삶. 삶 보이지? 삶하고 대추 먹고 힘낼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막내야 미안하다. 누나가 먹어서 우짜든가 누나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해주고 걱정해주고 고맙대 고맙대 사랑한다. 엄마도 사랑해. 승모 사랑해요. 밤새든지 감사합니다.